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우리가 통일영어점자 해설서에 나오는 종합문제 지금 우리가 8과에서 1번에서 5번까지 풀어드렸죠. 오늘은 6번에서 10번까지를 더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 먼저 읽으면서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죠. 이 이해약자 써야되요. 여기는 특별히 쓰지 않아야 될 이유 없죠. 이해약자는요. 여러분들 항상 접두어에 걸려있느냐 안걸렸냐 이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lind 그죠. lind 이것도 이해약자죠. 그 다음에 over the edge. edge 할 때 2d 약자 쓰죠. over the left. 쉼표. 그 다음에 growing. more nervous by the minute. 그쵸. 그 다음에 as the current accelerate. 자 여기서 cc. cc가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. 그러니까 2호점이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는 cc. 단어의 앞에 나올 때는 cc. con. 저 끝에 나오는 뭐죠. colon이죠. 단어의 중간에 나올 때. 그러니까 앞이나 뒤가 다 알파벳이어야지 가능하죠. accelerated.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. 7번 볼까요. 자 they said. 자 여러분. 이 sd 쓰면 said 약자죠. 그 다음에 cd 쓰면 뭐죠. cd. could 약자에요. 그리고 wd 그러면 would. 그 다음 pd 그러면 paid. 그렇죠. 그 다음에 td 그러면 today. 그런 비슷하게 생긴 약자들 많죠. 챙겨야 됩니다. 자 said the four texts. 그 다음에 messages were supposed. 그 다음에 to have arrived. 자 arrive 할 때 ar 약자 써야 돼요. 예 ar 약자. arrived by. 그 다음 슬라이드. 자 이게 이제 12콜론 30인데. 자 여러분들 이 콜론 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콜론이 나왔을 때 어떡하느냐. 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여러분들 그 쉼 마단 빈줄. 요거 외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설명을 예전에 했었을 텐데 이 외교 하나 외웁시다. 쉼 마단 빈줄. 자 쉼. 쉼표. 2점에요. 마. 마침표. 2호류. 그 다음에 단. 단순 숫자 분수기호. 3,4점이죠. 그 다음에 빈. 빈칸 숫자 5점. 그 다음에 줄. 줄연결표 5점. 요 5개가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때. 예. 그 때는 그 기호 다음에는 수표를 하지 않는다. 요 5개가 아닌 경우에는 수표가 그대로 살아야 되죠. 그래서 여기 12와 34의 콜론이 있죠. 이 콜론은 숫자 모드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30 할 때도 수표를 다시 해야 됩니다. 쉼 마단 빈줄에 해당되지 않아요. 그래서 콜론 다음에 수표 있다. 그 다음에 세미콜론. 그 다음에 they might. 여기 지약자 있죠. as well have sent a letter. 자 이 편지. lr만 쓰면 letter. lr만 쓰면 뭐죠? little. 그렇죠. 요런 수거들.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in the mail. 그 다음 슬라이드. 이제는 8번 풀어봅시다. 8번. 자 큰 따옴표는 우리 한글과 영어 일치합니다. 그 다음 작은 따옴표는 여는 거는 같고 닫는 건 다르죠. 자 when you meet her. 자 심표. 영어에서는 2점이에요. 그 다음에 don't. 그쵸. make a big deal. over all that the secretary. 그쵸. of state has accomplished. 자 complete. 이것도 a, c, c 이렇게 나가잖아요. 중간에 끼어 있죠. c, c 약자 썼어야 됩니다. accomplished. 그 다음 세미콜론. 다음 슬라이드. she is very down to earth. 자 다운 to earth. 자 여러분 earth 할 때 ea 약자 쓰지 않아요. ea 약자 아니라 ar 약자를 쓴다. ar 온칸 묶음 약자가 ea 묶음 약자보다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그 다음 ea 약자는요. 단어의 첫머리에 못 씁니다. 또 ea는 앞이나 뒤가 반드시 알파벳이 나와야 돼요. 여기는 하이픈이죠. 이거 이 약자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. 이건 ar 약자밖에 안 되죠. earth and likes. 자 여러분 likes 할 때 이거 like 약자 쓰면 안 돼요. s가 붙는 바람에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입니다. 따라서 이걸 like 약자 쓴다고 해서 ls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이거 like 다 풀어 써주셔야 됩니다. 알파벳 단어의 약자 온칸 단어의 약자 하위 단어의 약자 추구 이런 거 독립이냐 비독립이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독립 비독립 이거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. 저희 온라인 점자 학교에 이미 강의되어 있죠. 거기서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거 철저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to be treated. 그 다음에 like. 여기서는 독립이니까 like 약자 썼죠. 그 다음에 a normal. 그 다음에 person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. 9번 볼게요. the alchemist. ch 약자 썼죠. alchemist of the middle ages. 여기서 middle 약이 dd 이거예요. 통일 영어 점자 규정 이전에는 이걸 d를 한다 내려 쓴 걸 dd 약자로 했었었죠. 옛날에는. 이젠 dd 약자가 없어요. 지금은 이걸 내렸으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끔 교정 문제에 이걸 살짝 내려서 옛날에 그 dd 약자인 것처럼 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속으시면 안됩니다. 이거 dd 약자 없어요. 그 다음에 ages were preoccupied. cc 약자이 있다는 거 아시고 with trying to make gold out of the basal metal. 예 이거 이거 저 알케미스트가 아마 연금술사인 것 같네요. 그죠 예 뭐 금을 일반 이런 쇠에서 이 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그 연금 그렇게 됩니까 그죠 예 out of the basal metals. 다음 슬라이드 이제 10번 문제인데 자 on about 자 about 여러분 ab 쓰면 about 약자죠. 근데 이 about에 s가 붙으면은 이거 about 추구 안되고 ab에다가 ou 약자 ts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되죠. s가 붙으면. 자 추구에서 s가 붙으면 안되는 건 뭐가 있죠? about, him, almost 이거 s가 붙을 때는 1.5급으로 풀어 써주셔야 되죠. 그러니까 묶음괄호를 활용해서 풀어 줘야 됩니다. 그러나 만약에 뭐 where abou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where about의 복수형태 s 그때는 ab에다가 s 붙는 게 가능하죠.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냥 about 독립적으로는 about가 나왔을 때 s가 붙을 때는 1.5급으로 풀어 줘야 된다. 왜? abs를 이렇게 써 버리면요. 이거를 이미 비극 내에서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안되죠. 자 다음 the first 1에다가 s 쓰면 first 이때 s 약자 웬 쓰죠? 자 수표는 두 가지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. 하나는 숫자 모드 또 하나는 읽은 모드죠. 자 수표는 읽은 모드기 때문에 s 약자 쓰시면 아니되옵니다. of July 심표 he will be ready 자 ready 할 때 이해 약자 써요. 여러분들 이게 r e 하고 a 로 시작하는 이게 접도가 간혹 나아요. 여러분 시험에 꼭 이런 거 한두 단어는 꼭 나오더라고요 시험에서 근데 이게 r e 가 접도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이해 약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접도 아니죠. 이거 ready 뭐 really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나 뭐 readjust 뭐 이런 것들 그때는 접도이기 때문에 이해 약자 쓰면 안 되죠. 그러나 여기는 접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. 자 to open his new office 자 office 할 때 of 약자를 쓸 거냐 ff 약자를 쓸 거냐. 자 of on can 약자가 ff 하위 약자보다는 힘이 세죠. 그래서 of 약자를 쓴다. 다음 슬라이드. 그 다음에 in the 아프설루토피 후드죠. 주로 이 아프설루토피는 뭔가 생략이 되었을 때 아프설루토피를 많이 쓰죠. 네 그렇죠 여기서 한번 네이버가 생략됐나요 네이버 후드에서 그 다음에 and will bring on a few staffers 자 여기서 ff 역자 가능하죠. 그 다음에 who will be well paid 자 아까 paid pd 말씀은 paid 아까 pd paid죠. sd said wd would td today cd could 이렇게 자꾸 연상으로 여러분들이 약자들을 익히시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02950-0147 혹은 저희 네이버 touch of neighbor.com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응답을 해 드립니다.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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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